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저희 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또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종종 스스로 작게 느끼신 적 없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고 바울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다 기도해갖고 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유해 크리스찬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미디어커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는 그냥 무덤덤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훨씬 작아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바뀌면서 점점점점 그 소셜 스테이저스가 낮아져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바로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훨씬 더 강하게 압제하고 또 억누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는 아이를 받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남자아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라고 하면 이집트의 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의 왕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 특히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그 폭력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길까 봐 상대방이 나를 해칠까 봐 또는 상대방이 내 지위를 빼앗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나의 경쟁자라고 해서 그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 출애국기 1장 7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의 땅에 와있고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훨씬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또 이 세상 안에 죽음이 없이 이 생명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또 열매 맺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세상의 절대 군주들이 하던 일들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3조까지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번 주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미국 곳곳에서 인종 간의 갈등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총기 사고 또 여러 총격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아까 기도하신 것과 같이 지금 두려움과 증오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려움과 증오가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증오 가운데 꽉 묶여 있어서 그게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금 그 두 가지의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려움과 증오가 이 사회를 지배하면 그러면 그 솔루션은 항상 위험이 될 것 같으면 방아쇠를 당기고 또 혹은 쫓아내버리고 또는 다른 방식 여러 법적인 합법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제거하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점점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들 간에 다른 아이한테 유익할 정보는 잘 나누지 않아요. 그 비밀로 합니다. 제가 알면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고 우리 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우리 아이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 이웃이 올라가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그 이웃에게 선이 될 만한 것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감추는 것도 다 같은 사고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낮아진다. 알려지면 내가 낮아진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 이웃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웃에게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사회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냥 생지옥에 사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생명이 번성할 수도 없고 서로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로 다 이렇게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수라장 같은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증후에 사로잡힌 사회라면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한가? 다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면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면 혹시 나는 망하는 것은 아닌가? 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나만 바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의 길은 얼핏 나약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말하기는 좋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을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얼핏얼핏 들어옵니다. 세상의 길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고 압제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애국에 있는 백성들처럼 쫙 피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신 것을 세상이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세상은 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교회가 다 타락해서 장례를 가늠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부질없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풀무웃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웃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을 수레국기에서 언급할 때 이 산파들의 무슨 특별한 개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한테 나타나서 야 니네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듣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렇게 개시를 쫙 보여주셨으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데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산파들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평범한 산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세와 같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의 명앞에서 이들을 도전해요. 너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을 니가 믿느냐 하고 도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을 니가 믿냐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서 도전해요. 그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도전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올 때 네 이웃이 잘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도전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것을 굳게 믿으세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군대를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군대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입역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서 여우수와 일장 5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자마자 여우수와 일장 5절이 뭐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알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성경에다 줄도 많이 쳤고 이 말씀 좋다고 알던 말씀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냥 믿었어요. 이거는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고서는 제 마음에 품었다고요. 그러고 어떻게 됐게요? 저는 논산훈련소로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웬걸? 사람들이 저를 부산훈련소로 보내더라고요. 부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해운대 바닷가 옆에서 훈련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완전히 당나라 부대로 가게 됐구나. 그러고서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배치를 하는데 한 600명 중에 한 13명만 이렇게 부르더니만 너네들은 201 특공여단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논산이 아닌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당나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왜 나보고 지금 특공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특공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허우대만 멀쩡했지 사실은 체력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어디까지든 같이 계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저를 도전해요. 네가 특공대를 가건 네가 무슨 이상한 곳에 가건 네가 어느 부대에 가건 간에 하나님이 너랑 같이 계시다고 하지 않았냐? 너 그걸 믿냐고 그 진리가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믿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제가 특공대를 가건 제가 어느 부대를 가건 하나님이 저랑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52주 중에서 16주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훈련 나갈 때마다 구타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군대 가면 다 있는 일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붙잡는 구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고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고참이 무서운 사람이어도 그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나 여러분의 길이나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과 장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믿을 때는 믿나 보다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도전할 때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약속과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겼어요. 아이가 낳아서 사내 아인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 아이를 살려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생생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파라는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라는 직업이 밤중에도 나가서 애를 받아야 되고 새벽에도 나가서 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가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애가 없는 여자들 불이 많은 여자들이 주로 산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봐야 될 애가 없기 때문에 새벽이건 밤이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집이 번성케 됐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또는 그 자녀들이 어떤 식을 통해서든 그 손자들이 번성했건 간에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행했더니 그 진리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도전할 때는 사실은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없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경험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마음과 도전할 때에 너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길로 가라고 도전할 때에 그 도전에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참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들은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거기다가 맹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객들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맹수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막 소란이 일어나야지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잔인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미국의 프로레슬링을 볼 때 프로레슬러가 위에 올라갔는데 공격도 하지 않고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얻어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으시겠어요? 복싱을 하러 올라간 선수가 저 친구가 막 때렸는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막고 있으면 그게 재미가 있으시겠냐고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맹수들이 달려오는데 겁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5년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즐거워하고 파콘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해야 되는데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뭐길래 맹수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지? 도대체 저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초연하게 죽는 거지 하고서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왜 기독교가 초기에 그렇게 빨리 로마 제국에 확대되었는가 그걸 물을 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훨씬 더 강하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서 초연하고 두려움이 없고 용기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의 신은 진짜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도전할 때 세상의 길과 부딪치라고 도전할 때 그 도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한테 밟아라 라고 말하는데 난 밟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거기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소 이름이 높아집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복하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의 왕이신 그리소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 좋습니다. 다 목사님 말씀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정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혼자서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뭐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흔히 제가 겪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을 바꾸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보내심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리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허무주의 내가 해봐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그 허무주의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 여러분 한편 이집트의 왕은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추래국기의 기자는 이상하게도 이 이름 없는 산파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래국기의 초반부에 보면 바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바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우 붕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모세우 그렇게 중요한 모세우 엄마 아빠의 이름이 추래국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무지랭이와 같은 산파들 이 두 사람의 산파의 이름은 여기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또 경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네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좋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모세나 엘리아는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출중해서 이겼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진리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할 때 내가 그러겠노라고 그 진리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우리도 엘리아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분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고 또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또 두려움과 증오가 판치게 될 때에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사는 충성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글소의 길을 따라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를 경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